오늘은 집에 보관 중이던 맷돌 호박이로 호박조청을 만드는 날입니다. 맷돌 호박 하나를 이렇게 토막 쳐서 썰었습니다. 요거를 쌀과 함께 밥을 지을 겁니다. 맵쌀로다가 12년 밥솥에 밥솥 2개로다가 밥을 지을 겁니다. 고슬고슬하게 호박을 썰어 놓고 밥을 집니다. 호박, 찹쌀밥이 다 되면 엿기름을 한 대에 빨아서 엿기름물을 붓고 7시간 삭혀줄 것입니다. 보은이로 삭혀줄 것입니다. 찹쌀밥, 밥이 다 되면 엿기름물을 붓고 7시간 정도 보은이로 놔둡니다. 그러면은 이제 밥알이 사가서 동동 떠오릅니다. 치사 버튼 누르고 줄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호박조청이 되는 거랍니다.